안녕하십니까 존청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요 20만불 이상 고소득을 버는 그런 젊은 층이 떠나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뉴욕도 그런데요 20만불 이상 버는 고소득층의 젊은 세대라고 했는데요 젊은 세대가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의 수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세수가 전체 연령대에서 거의 16%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추적인 또는 중추적인 노동력이 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타지역으로의 유출이 심화되면 캘리포니아나 뉴욕주의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정보회사인 스마트에셋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건데요 IRS의 지난 21년도 세금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고소득층 20만불 이상의 고소득층 26세에서 35세 사이에 인구 이동을 조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건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이고 또 뉴욕에서도 뉴저지 많이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이제 녹색으로 된 게 늘어나는 거죠 North Florida, Texas 이런 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요 캘리포니아에서는 9천여 명 거의 한 만 명 정도가 떠났고요 그 밖에 또 들어온 이주 인구도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순손실로 대략 4천여 명 이상이 줄어들었다 한 5천여 명 가까이가 줄어들었고 이게 뉴욕에 이어서 뉴욕은 5천 명이 넘었는데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라고 하네요 그러니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젊은 층, 고소득 젊은 층의 이동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반면에요 해당 연령대에 20만불 이상의 고소득 젊은 주민이 유입되는 것으로 가장 그 수치가 많았던 주는요 플로리다하고 텍사스였었다라고 하네요 여기 보여주다시피 플로리다 금액도 그렇고요 텍사스도 그런데 이게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2천여 명 그 다음에 텍사스도 한 1,900, 2천 명 정도가 유입됐는데 결국 이 얘기는요 캘리포니아나 뉴욕을 떠나서 플로리다나 텍사스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이런 트렌드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공통점이 뭘까요? 아마도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 두 곳은요 소득세가 없는 지역이죠 주소득세가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플로리다, 텍사스 유명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야구선수 텍사스 출신수 선수죠 연봉이 얼마인데 그게 캘리포니아에서는 얼마에 비등하다 왜? 텍사스에서는 주소득세가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더 높은 소득인지 뭐 비교해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유명한 선수들 필 미켈슨 예전에 골프 선수도 그렇고요 타이거 우즈도 그렇죠 다 플로리다에 거주지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역시 이런 내용이 반영된 건 아니겠느냐 물론 뭐 여기서 기업들이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있죠 비슷한 내용일 텐데 기업 활동이 얼마나 우호적인지 근데 그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기업 활동에 우호적이다 아니다라는 것도 결국 과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건 세금에 대한 걱정일 것 같은데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주소득세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건데 이게 오히려 주의 주된 소득인구가 빠져나감으로써 세수 악화로 이어진다라는 어떤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일 텐데요 그러면서 보면 텍사스 플로리다가 굉장히 영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소득세 개인소득세가 없으니까 세수가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뭐 재산세라던가 프로페티 텍스도 있겠고요 뭐 부가세 뭐 이런저런 간접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영리하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라고 또한 볼 수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러한 그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캘리포니아나 뉴욕의 고령화와 세수 감소 현상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죠 뭐 이쪽 지역에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또는 뉴욕 사시는 분들은 의견이 어떠신가요? 저는 그 캘리포니아 거주자로서 뭐 충분히 일리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아직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또는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다 임계점에 오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만큼 그 캘리포니아가 또한 제공하는 혜택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들은 보통 이거를 선샤인 프리미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캘리포니아가 제공하는 뭐 여러가지 기후상의 혜택,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우호성 뭐 이런저런 것들이 반영이 될 텐데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겠죠 뉴욕 또는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 의견 궁금하고요 또한 뭐 타주 사시는 분들 의견도 궁금합니다 특히 이 해당 주 뉴욕이라던가 캘리포니아 사시다가 이주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텍사스나 졸지아, 애틀란타, 플로리다, 네바다 이렇게 가신 분들 계신데요 그런 분들도 또한 의견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